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캡컷 앱에서 배경음악을 넣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캡컷에서 배경음악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서 넣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캡컷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에 새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올 때는 하단에 편집이란 이것이 선택되면 이 새 프로젝트란 글자가 뜹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동영상 보다는 사진에서 사진을 가져와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을 저는 이것을 하나 터치해서 가지고 와서 음악을 넣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터치하면 하단에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 추가를 터치하면 됩니다 추가를 툭 터치하면 아래 화면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왔죠 사진의 길이가 짧으니까 터치해 보면 몇 분이냐면 3분 정도 3분이 아니고 3초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길게 이렇게 늘려줍니다 아주 캡컷에서는 길이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여기에 음악을 가져와서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음악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면적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뒤로 가기를 하셔야 됩니다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 합니다 음악을 가져오르면 하단에 보면 기본 편집함에서 오디오라고 있어요 이 오디오를 터치하면 됩니다 오디오를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운드가 있고 저작권 있고 사운드 FX 추출 녹음 등이 있는데 음악을 가져오려면 사운드 이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사운드를 툭 터치하면 이 사운드 내에도 많은 것이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틱톡 이죠 틱톡과 이 캡컷은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터치하면 이런 여러가지 음악 폴드가 나와요 러브 이거 터치하면요 이와 같이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이런 음악입니다 이 음악이 마음에 들면 블러스를 누르면 되겠죠 블러스 누르면 하단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곡이 아닌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곡을 가져오려면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세요 자기 스마트폰에는 음악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사운드 추출이 있고 장치가 있어요 사운드 추출은 뭐냐면요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에서 음악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영상에서 오디오 추출 이걸 터치하면 자기의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의 음악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가져오려면 저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터치해 보겠어요 여기 음악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툭 터치하면 이걸 터치하면 아래쪽에 보세요 오디오 추출 및 추가란 글자가 뜨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음악이 추출이 됩니다 추출이 되면서 좀 깁니다 이게 24분짜리니까 좀 기니까 곧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곧 끝나겠죠 이렇게 추출이 되면요 추출이 되면 아래쪽에 보세요 동영상에서 오디오 추출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면 더하기를 누르면 이와 같이 파일이 오게 됩니다 음악 파일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음악 추출을 하지 않고 파일을 음악 파일을 바로 가져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화면에서 오디오를 추출합니다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오디오 터치하면 그 다음에 사운드가 있어요 사운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가져오려면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장치를 터치합니다 자기 장치가 스마트폰이 장치죠 그래서 장치를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장치에서 장치에서 음악 스캔 중 이라는 말이 뜨면서 그 다음에 자기 스마트폰에 음악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음악이 많이 있으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뚝벅이 있고 장치 사운드 금색이란 창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음악을 그대 그리고나 옛날에 한참 유행한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금색 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 까지만 넣어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대 그리고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소리색 그대 그리고나 그대 그리고나 이석화 색스폰 경음악 그대 그리고나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저는 제일 위에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더하기를 툭툭툭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내려왔어요 아까 처음 가져온 곡 있죠 이것은 이 사운드 추천된거죠 이것을 없애 버리겠습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이렇게 가장자리가 하얗게 돼요 이것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 하단에 보면 삭제가 있어요 이 삭제를 터치하면 다칩니다 그리고 이 조금 전에 가져온 그대 그리고나 음악이 있죠 이것을 제일 앞에게 안왔다면 지금 이제 편집 기준선이 하얀 선이 편집 기준선입니다 여기가 있었기 때문에 음악이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당기려면은 음악을 길게 누르고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봅니다 프레이하면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렇게 프레이하면은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넣은 다음에 뭐 제목이라던가 혹은 가사 자동 가사를 넣어서 편집을 완료한 후에 저 위에 상단 오른쪽에 출료 아이콘을 눌러서 출료해서 유튜브에 라던가 각종 SNS에 올려서 홍보를 하면 되겠죠 이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